싱글플레이어 모험 세계의 이름 아 이것도 안돼 너무 길어 적합하지 않다고? 오 아쿠키님 잘했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무료게임을 한번씩 도전해서 맛본다는거는 나쁘지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거에요 아쿠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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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디어 깨어났어? 와 말하는 새 핵디 와 이거 젤다 어 여기서 나가보자 W A S D 점프 마우스를 움직여서 시점을 어 어 펠벌드같이 나의 레시피를 선택하세요 돌돋기 계단 아래?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계단 아래에 더 있다구요? 아 뭐야? 어 여기는 못 들어가네 아.. 불로 태워야되요? 아 이런식으로? 오오오오오.. 석상이 다 무너졌네 이제 다 됐죠 다 됐죠 레시피 배우라고요 아 돌검 어 아 이런게 있어 그래서 돌검 돌이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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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아 잠깐! 너는 누구지? 아 원스 휴먼 작업대가 필요해요 거친 옷 아 오케이 아니 옷 줬다면서 뭐 옷이 있어요 작업대에서 옷을 거친 옷 나무 활 나 옷 입은거 맞나? 오케이 화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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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이 반갑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내가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야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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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을 찾아가서 클릭하라 오 라스베가스에 여어어 라스베가스에 그 횟집 횟집 되게 맛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꼭 횟집하고 쇼같은 것도 관람하시기를 그 다음에 호텔 맨 위에 있는 그 그 뭐지 롤러코스터도 한번씩 타보셔야되고 아 새벽 3시인데 다음주 뭐 덥죠 미국입니다 하하하하 어서오세요 미국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땅바닥에 있는건 어떻게 꺼내지 에어컨을 켜도 아마 더우실텐데 아니 아 그 복지님 그거는 어 그건 어쩔수가 없어요 응 라스베가스 특성상 그 관광객이 많이 오기때문에 원래 비싸요 관광객들한테서 돈 얻으려고 물가가 원래 비싼거에요 다들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야 라스베가스에 다 오시고 좋다 아 월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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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가 좋기는 좋은데 어 이거 근데 되게 모바일 게임 느낌 난다 여러분들 이 뭐랄까 되게 되게 모바일 느낌 난다 클릭 추적 클릭 추적 클릭 추적 레슨 레슨 신상 당연하지 당연하게 속성 상승을 눌러야 되겠죠 중국말로 나오는 건 무언가 아 뭐야 이것도 아 사막질주하는 그 모로사이클리스트 보셨구나 어 원래 그래요 그게 미국이에요 어서오세요 그래도 북주족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 라스베가스에 보시면은 거기 엄청나게 큰 기타로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타코도 한번 드셔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피라미드처럼 생겨있는 호텔 지하시 지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콘서트도 한번 보셔야되고 할게 할게 많으실텐데 레시피를 배우려면은 그럼요 그럼요 어 아 맞다 어 와우 오늘 꼭 같이 해야되요 어 나 오늘 그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거 금방 끝내고 같이 해요 어 그래요 그 이거 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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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딸이 스타디밸리 먼저 할거에요 스타디밸리 먼저 할거에요 스타디밸리 네요 아우선은, 건축 przestrut기부터 보고구요 지붕. 지붕이요이죠? 여깄다 바베큐 그릴 바베큐 그릴은 꼭 해야죠 어... 풀담 문 풀담 요거 하나 오케이 좋았어 집 만들거 다 준비됐습니다 이거를 알아서 해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이거를 또 다 하나하나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어... 우선은 구조부터 해가지고 벽을 세워주고 아 뭐야 재료가 재료가 부족해 오케이 재료가 뭐죠? 어 아 털철짐 어 털철짐 어 털철짐은 어 털철짐은 어 털철짐은 여기 여기 여기도 있어요 어 그냥 이... 그냥 운동 겁나 열심히 하라는 하하핰 어 운동 그냥 열심히 하라는 뜻 그냥 그런 그런 고 그런 아 이거 이거 맞으면 죽는구나 어 나무에 맞으면 죽어요 나무에 안 맞게 조심해야 되겠네 어 겁나... 겁나게... 겁나게 센스티브한 게임이구만 오케이 어 좋았어 그리고 문 어? 왜 문하고 이게 위치가 안 맞지? 상점으로 가야 돼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됐어 그럼 지붕 없이 가자 야 야 이거 일부러 일부러 이거를 크기 안 맞게 해놓고서는 돈을 쏘게 만드네 기가 막힌네 문이... 문이 나를 얻가한다 어 어 부활지저 좋았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어나 벽은... 벽은 탈수있나? 벽은 탈수있나? 벽은 탈수가 없네 벽은 탈수가 없네 목재 추가 어 어 어 이게 어 업하고 업하면 업하다보면 하나씩 생기겠죠 어 지붕이 없습니다 선생님 오 어 어 어 어 어 아 악 악 악 잘못 애 악 침장조각 오케이 바사의 말 아 다른 사람은 탈수가 없어요 아하 또 이러면은 클릭으로 추적하고 아 돈 내야되요 어...돈 내야돼 오케이 상점 야 개발자님 이거 게임을 이딴식으로 만들어놓고서는 내가 이거 뭐지 야 이거 다이아몬드는 원신에서 나왔던거 아닙니까 게임을 이렇게 카피를 해 너무 너무 카피가 심한데 이거 모바일 게임인데 여깄다 로즈 어 이거는 뭡니까? 귀환 최대 생명력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어 바베큐 향이 풍부합니다 바베큐를 수집합니다 어 오케이 야생마무리로 가세요 오케이 저 뭐지 그 우리 쿠키님이랑 러브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스타디 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자에 뭐야 이거 집도 완성 어 지..집도 아직 완성이 안됐어 야생마 야생마까지만 할까요? 어 야생마 야생마 길들이기면은 완전히 젤단대 집중으로 넘어가도록 taka 받으니 iar 매ús이 관련된 됐어 이게 뭐하는 으흐흐흐흐 으흐흐 같아서 으흐흐흐 말기나기 요 말.. 어.. 그래요 말 기대.. 말.. 어.. 그래요 말 갖고 왔어요 긍정적인..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말에서 내리다 X 자 안장을.. 어.. 안장을.. 안장.. 탈것을 설정 탈것을.. 설정 어.. 여깄다 여깄다 말투.. 어.. 오케이 탈것으로 등록 이거를.. 이거를 뭘 공유를 해? 탈것.. 오케이 소환 탈것을 누르면 언제든지 탈것을.. 어.. 오rado.. 바사.. 어.. 준비됐어요 이거 뭐 말.. 어.. 자 바사 준비됐어요 봉인좌 오케이 가자 스킵은 뭡니까? 아